여기 현지 노포맛집 마포갈매기 체인 아님 자기가 들어가 맥주 시원하다 여기는 마포갈매기 여기 지금 여기 김치가 진짜 맛있대요 아 이거 주먹보이 주먹보이 찌개도 하나 됨 귀찮아 다 오랜만에 그지? 김치 구워서 그지? 자기가 좋아하는 껍데기 껍데기 파이어 지금 찍는 콩이 내가 좋아하는 초장에 찍어서 여기 있다 퐁퐁퐁퐁퐁퐁퐁퐁 짱인의 삼자 한번 보여주세요 맛있게 먹어 여기는 먹은 이렇게 오징어볶음을 이렇게 해서 줍니다 비 내리는